런닝맨 선수도 정말 런닝맨 이름표를 띄고 이런거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으시겠어요? 네 평소에 되게 자주 보는 편이에요 런닝맨은 쭉으로 오지 봤어요? 네 지금 인터뷰 중이거든요 야 너 별한테 신경 써 그냥 형 형 형 형님한테 형 당연히 나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형 손주랑 다시 시작해 내가? 왜? 내가 왜? 얘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빨리 안되겠어 내가 왜? 내가 왜? 손윤진 선수는 만약에 이름표를 가장 먼저 뛴다면 박찬 선수는 이 친구를 먼저 뛰고 싶다고 했거든요 누굴 제일 먼저? 저도요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뵌 적이 있어요 어? 진짜로? 촬영 때 오셨는데 네 그때 사인은 안 해주면 니가? 사인은 안 해주면 니가? 사인은 안 해주면 니가? 사인? 사인? 내 첫째 사인 치겠다 역시 박기찬 형 역시 정말 그게 정말 큰 상처가 된다 저희가 좀 귀찮게 하긴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너네 아까 받았잖아 이러면서 하겠지 미안 너무 미안해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 괜찮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더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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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